FT 아일랜드 채민왕과 이혼 후 홀로 살고 있는 유리가 자녀들과 만났다. 27일 유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핫돌핫돌 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게재했다. 영상 속에서는 유희의 자녀들로 보이는 세 아이가 함께 수영을 앞두고 준비운동 중이다. 수영복을 맞춰 입은 귀여운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. 한편 유리와 채민아는 지난 2018년 결혼 뒤 일남 이녀를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 소식을 알렸다. 아이들의 양육권은 채민안이 갖기로 합의했다.